이곳 루슨 공원 윤봉길 기념관에 들른 뒤 그를 존경하게 됐다는 할아버지. 한국인이라면 가봐야 한다며 나를 윤봉길 기념관으로 이끌었다. 1932년 4월 29일 오후 3.15분 윤봉길의 의식으로 진출 후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을 목격하고 학교를 그만두었던 윤봉길이 김구를 직접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한 의거였다. 윤봉길 군이 홍구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다가 조용히 나를 찾아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땅히 죽을 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